1, 2, 3 파이팅! 레츠고, 라츠고 원앤원 라츠고 여기다가 화요, 화요 하아, 윈아. 우리 최종의 꿈. 우리 최종의 꿈. 아이유라. 할아버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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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민현. 윈도우에 함께 데리고 오싶은 멤버는? 윈도우. 윈도우에 함께 데리고 오싶은 멤버는? 단임 단임 지성 카메라 안과 밖이 다른 멤버는? 윤지성 윤지성 카메라 앞에서는 착한 형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애들한테 무섭게 합니다 뭐야 윤지는 이거야, 왜? 윤지성 이동 윤지성 윤지성 대휘, 냄새가 향기가 다채로운 멤버는 박우진! 향기로운 냄새! 무슨 향기? 몸 향기! 몸 향기! 몸 향기! 야, 아무거나 말하지 마! 머리 앞뒤가 뭐야! 오케이! 범인현! 그... 깨끗하니까 깨끗해서! 깨끗해서! 재환, 첫인상이 독특해도 멤버는 웅정우! 웅정우! 끝!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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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몸이? 뭐든가! 허리! 악물 대전 취약! 허리가, 허리가 허리가 유연합니다! 어? 아, 왜 이렇게 많이 상해! 머리야! 성우, 누나에게 절대 소개시켜보고 싶지 않은 멤버는? 없는데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은 멤버는? 하나, 둘 하성훈! 왜? 우리 누나가 키가 커요 하하하하 대박! 강다니의 가장 순진무가한 멤버는? 라이벌님! 한국! 남자만 모르는 거 같아요 남자만 모르는 거 같아요 이케 선생님들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아, 두 번째중 팩톡을 가장 잘하는 멤버는? 저요 팩톡이 누구한테 대폭한 말? 지훈이한테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는다고 연습할 때 가장 많이 틀린 멤버 김재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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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흥분? 흥분? 어 어 사랑해요 오케이 지훈 잼 빌려주기 싫은 멤버는 김재환 빌려준 적은 없지만 주면 안 빌려 안 돌려줄 것 같다 뭐야 이런 게임 처음 봐 진짜